어떤가 믿었던 대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잊을 수 없는 2021년이 정리하는 총비서 동기께서는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첫해 진군길에서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불폐향도력이 더욱 힘있게 발휘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었습니다.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 수만금을 도보이에 숭고한 그 영상 우러누며 적정으로 목매이던 일꾼들 그려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신이 이제 이 황홀한 거리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될 사람들만이 아닌 이 발휘된 2021년은 조국과 혼험과 안전, 사회주의 위협의 줄기찬 전진을 무적의 군력으로 담보해 나가는 혁명적 당군의 불폐 기상과 위영이 남김없이 과시된 족동의 한 해였습니다. 족동의 한 해였습니다.